어 이게 뭐지? 어이 뭐야? 어 미쳤다 미쳤다! 어? 어 이게 뭐지? 어이 뭐야? 어 미쳤다 미쳤다! 어 지랭이 갈아주려고 꺼냈는데 어머나 세상에! 미쳤어요 미쳤어! 와아 무의도가서도 못잡은 망댕이를 와아 이게 웬일이래? 와 여러분 미쳤어요! 여기 잠실 탄천 합수부인데 망댕이가 올라왔네요? 와 대박! 야 이게 웬일이래? 와 이거 세상에 이런일이 나와야지 되는거 아닌가? 어이 한강 상류까지 어떻게 망댕이가 올라오지? 아니 입질이 그냥 찔끔찔끔 있길래 숭어새끼가 간보나 했는데 망댕이 새끼가 몰고 있었네요 오 대박! 너 여기까지 웬일이야? 미친거야? 오 대박! 여기 민물이야 민물! 오씨! 미쳤나봐 아무튼 놔주도록 하겄습니다 하하하하 와 이거 너무 웃긴데? 무의도하고 시방에서도 못잡은 망댕이 새끼를 와아 대박 야 너 대단하다잉 아무튼 놔줄게 얼른 바다로 돌아가거라 뿅! 으어억! 으어억씨 대박 으어억 저기 숨었어요 숨었어요 으어억 이런일이 있나 대박 대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 particular соверш